벤치 E320 2005년식 차량에 업세를 교수하는 음질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컨셉입니다.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이어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는 것은 음질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음질이 좋고 APTX AAC 코덱 방식이고 4.0 버전이라 하이파이 사운드로 차량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블루투스로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식으로 판매되는 벤치나 아우디, BMW, 런보기니, 페라리, 랜드로버 등 어떤 순정 블루투스보다 음질이 좋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좋은 제품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럼 모든 장착도 다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가 확 좋아지는 제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식 벤치 E320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장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